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직 프로야구 선수 박정태 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시내버스에 탄 뒤 주행 중인 버스의 핸들을 꺾으며 운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.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. 임선은 기자입니다. 오늘 새벽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. 검정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. 버스 기사는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지나가기가 쉽지 않자 승합차 운전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합니다.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문제의 승합차에서 내립니다. 전직 롯데자이언츠 프로야구 선수 박정태 씨입니다. 박 씨는 버스 기사에게 몇 차례 삿대질을 한 뒤 차를 갓길로 바짝 붙입니다. 그리고 버스를 멈춰 세운 뒤 올라탑니다. 박 씨는 운전석 바로 옆에 서 있다 왼손으로 기사 목덜밀 감싸든가 싶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버스 핸들을 꺾습니다. 버스는 급컵을 틀었고 철제 펜슬 들이받을 뻔합니다. 그런데도 박 씨는 핸들을 다시 꺾습니다. 놀란 승객 한 명이 말려보지만 위험천만한 행동은 계속됩니다. 결국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버스를 세워 박 씨를 체포한 뒤에야 소동이 마무리됐습니다.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돈 0.131%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박 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그 사이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또 순간적으로 흥분해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. 경찰은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.